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이드로리튬 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량 절반은 조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조금 더 놀고 있는데 뭐 여기서 정리했던 분들 여기 안에서 뭐가 들어간다? 추가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내가 한 100개를 갖고 있다가 여기서 50개를 정리했으면 이 안에서 다시 50개 정도를 매수해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런식으로 반등이 나오면 깔끔하겠죠. 근데 만약에 밀린다고 했을 때도 여기 라인은 크게 이탈을 하지는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탈을 한다고 해도 여기 라인을 이탈을 한다고 해도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이런 액션이 나와줄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가준다라고 하면 시간을 조금 단축을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런 액션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죠. 그 흐름에 좀 차이는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아요. 일단은 여기에서 눌림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그려보고는 있습니다. 그려보고는 있는데 글쎄요.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지금 61선을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짤막하게 이런 액션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 깔끔하겠죠. 일단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또 들어갔다라고 하면 물량 다시 100개가 좀 완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라인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50개 정리하면 됩니다. 여기서 50개 정리하고 또 눌린다고 했을 때 여기 라인 구간에서 이 라인이겠죠. 이 라인에서 또 50개를 매수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짜잘하게 매매를 한다고 하시면 될 거 같고 세부적으로 진행을 하면 될 거 같은데 만약에 그냥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서 반정리하고 여기서도 나머지 다 정리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면 눌리는 구간이 이 검은색 선이 되겠죠. 이 검은색 선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예상만 하는 거지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와갖고 여기서 정리했고 눌리는 구간에서 여기 안에서 정리한 만큼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눌림 받고 있거든요. 다시 반등 나오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뭐예요? 절반은 정리하고 만약에 강한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절반 정리했고 나머지는 여기를 목표로 하면 되는데 얘가 올라가다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척하다 밀린다라고 하면은 여기 라인 구간에서 정리한 물량을 다시 한번 접근을 해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죠. 이거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저희랑 일주일에 4개에서 5종목을 같이 매매하게 될 건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월요일날 아침 9시에 종목 들어갈 거다. 오늘 3종목 들어와서 하나 수익 실현을 했고 두 개는 수익 구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이 시작하면 당연히 이것도 정리할 수 있겠죠. 수익으로 그리고 신규 종목도 또 들어가겠죠. 이런 매매를 같이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민을 하셨었나 봐요. 아직은 늦지 않았으니까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VIP랑 똑같은 종목의 똑같은 매속과 똑같은 매속과 똑같은 수익률 이런 것들을 한 번 일주일 동안 체험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돼요. 클릭 딱 두 번만 하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세요. 아시겠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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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